김만배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박영수가 수산업자에게 포르쉐를 받은 그 박영수가 청탁을 대가로 김만배 일당에게 200억을 요구했다더라. 이 말을 누가 했다 김만배가 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동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매는 김만배입니다. 왜? 50억 클럽에게 다 돈을 준 사람이 김만배고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시켜준 사람도 김만배고 그 다음에 대장동의 나뭇과 정령아 이런 사람들 피레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 타고 있을 때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일을 되게 만든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쌍방울이건 이재명이건 이해찬이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그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틴 것이고 쌍방울 부회장인 최우향이가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맨날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버티고 버텼어요. 그리고 박영수가 돈을 돈을 떼고 정치적인 힘을 행사해가지고 대장동이 되게끔 뒤에서 도와줬다. 이거는 정령아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나오고 나뭇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그냥 증언. 여기까지 녹취록인데 이러한 키맨인 김만배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 게이트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박영수 화천대유의 딸을 심어놨죠. 그런데 이 딸이 직원으로 있었는데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은 3배가 뛰어서 5억짜리가 15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의 딸은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11억 원을 수령을 했는데 회사에선 그냥 빌려준 돈이다. 여러분 회사에서 11억 원 빌려본 적이 있나요? 누구? 아빠가 고검장 수신이야. 뭐 어쨌든. 그다음에 김만배는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에게 100억 원을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화천대유의 박영수의 친딸이 들어가서 11억 원을 받았고 아파트 5억짜리를 그게 15억짜리가 되었고 그게 대장동에 있고 그다음에 박영수의 친척이 김만배로부터 100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박영수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길래 김만배는 이렇게 공을 들였느냐? 그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은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박영수가 검찰에서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특검에 임명되기 전 기간인 2014년 무렵에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을 하던 시절에 남욱과 정영학이라고 하는 김만배의 명령을 받은 이 두 피레미가 박영수에게 접근을 합니다. 박영수에게 왜 접근을 하느냐?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 있는데 당연히 접근해야죠. 대장동 프로젝트라는 거는요. 금융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개발 못합니다. 그 막대한 몇천억의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건데 그리고 이 정도의 S급 은행들 아니면 아무리 시장이 이재명이랄지라도 야 이런 신생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합격점을 줄 수 있느냐? 이 왓고를 만들려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SK증권 이런 A급 S급 금융회사들 이런 거를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은행의 코를 보니까 박영수라고 하는 검찰 출신의 이러한 인간이 앉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1500원의 대출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대출 의향서를 써줍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할 때. 그래서 대장동을 개발할 때 우리은행에서 1500원을 낼 의향이 있다 하니까 야 우리은행이 대출을 한다고? 이러면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세명, 우리은행, 신한은행, H&E, 농협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우리은행이 1500원을 출자할 정도면은 마 우리도 한다. 그러면서 얘기가 오간 게 야 이 정도의 힘을 써주면은 200억원 내놔라. 박영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200억원 캐시플러스 뭐냐? 대장동에서 개발될 상가 내놔라. 그래서 200억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은행 경영진에서 거부를 한 거죠. 이건 너무 리스크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대출 의향서만 써준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는 컨소시엄이라고 투자를 하고 지분을 확보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게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는 뜻이죠. 원래는 컨소시엄에 합류해달라는 게 김만배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200억을 줄만하죠. 그래서 200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우리은행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액수를 줄인 거죠. 여기서 가담한 것은 대출 의향서만 쓴 것이 아니라 초기에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의 컨소시엄에 합류할 때 5억 원이 필요했어요. 캐시 5억 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보증금이. 그 보증금 5억 원도 박영수가 됐다. 이 정도면 공범입니다. 김만배가 일을 다 저질러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떡금으로 받아 먹었다 정도가 아니고 초기 자금을 떼고 금융권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게끔 관심을 유도한 것 그 자체가 이거는 공범이란 말이에요. 박영수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그 검사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취록에도 다 나옵니다.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이미 우리가 화천대유 만들 때 그때 종잣돈 준 게 박영수 특검이야. 그러니까 꼭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법인 만들 때 종잣돈 된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니까 50억 클럽에 넣어라. 이런 얘기죠. 녹취록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남욱도 인정을 했습니다. 양재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특검 보였습니다. 박영수 밑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이 오른팔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 남욱한테 사업이 잘 되면 상업용지를 나중에 받아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욱과 정령학이 김만배의 심부름을 받고 쪼르르 달려간 것이죠. 근데 박영수는 거물이니까 안 만나주고 오른팔인 양재식을 시킨 거죠. 양재식을 시켜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케이 해주겠다. 우리 은행을 움직여 보겠다. 근데 대장동에 있는 이러한 상업건물 같은 것들을 내놔라. 200억을 내놔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남욱이 인정을 한 것이고 이거를 법원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죠. 2014년에 녹취록을 봅시다. 정령학과 남욱의 대화를 보면 우리 은행이 신의 한수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움직여주면 이거 대장동 프로젝트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들뜬 거죠. 이 두 사람이. 다행히 고검장님이 계신다. 고검장님이 안 계셨으면 힘들어요. 이거 뭐냐. 박영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급의 아주 큰 금융회사도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두 사람이 인정을 했고 두 사람의 녹취록이 나오고 김만배의 녹취록도 나오고 김만배가 부인하고 있었는데 김만배가 이 사실을 이전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두 달 전에 박영수 전 특검과 그 다음에 박영수의 오른팔인 양재시기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이 두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선 사람이고 특검들이고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부패 비리를 저질러고 있었다라는 게 곧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 두 사람을 지금 털은 것이고 그러면서 김만배가 입을 연 경위에는 여기서 부인 못할 어떠한 증거가 확보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1년 넘게 김만배는 박영수와 관련해서 입을 다물고 나무과 정령암만 계속해서 입을 열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김만배가 인정을 했을까? 그건 바로 두 달 전에 박영수와 양재식을 압수수색했을 때 김만배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박영수가 받는 혐의를 제가 요약을 하자면 200억을 요구를 했다. 왜? 우리 은행의 의장으로서 우리 은행을 움직여서 대출 의향서를 써줬고 원래는 컨소시엄에 합류하려고 했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화천대유가 공식적으로 종자돈을 갖고 컨소시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성남의 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종자돈 5억 원을 대줬다. 이 정도면 공범입니다. 공범. 거기에 모자라가지고 딸을 심어가지고 11억 원을 받았다. 박영수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고 김만배가 앞으로 입을 열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왜? 여기 들어와 있는 인물들이 다 뜬 인물입니까? 50억 클럽에 들어와 있는 인물들이. 다 검찰총장 출신이거나 특검 출신이거나 대법관 출신이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때 무죄를 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관위원장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선거, 이재명 무죄와 관련된 권순일, 박영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앞정선 박영수와 양재식. 그 다음에 선거위원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무죄를 끌어낸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인데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이 선관위원장입니다. 그럼 만약에 김만배를 털고 털어서 김만배가 입을 열게 됐을 때 이거는 대장동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순일, 이재명 무죄, 사법거리였는가? 권순일, 이런 부패한 사람이 선관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믿을 수 있었는가?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고 소쿠리 사태 때 완전 출근도 안 한 노정이 그 사람이 선거위원장으로 했을 때 대선 문제없었는가? 박영수, 뒤에서 돈 받아 먹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정섰는데 그 탄핵은 문제없었는가? 그래서 이거는 대장동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무죄,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산을 흔들만한 엄청난 일들 뒤에는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핵심부에는 도대체 어떤 세력이 또리를 트고 있는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